수영장에 로그인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 저희가 어마어마한 현장에 왔습니다 옆에 보면 허브 브릿지도 보이고 오페라우스도 보이는 무시무시한 현장에 왔어요 피자루 좋아? 피자루 물고 와 이게 바로 시티에서 오페라우스에서 보이는 바다거든요 근데 그 바다가 환히 보이는 곳입니다 아이스 뷰 간다 언니 오빠 저거 아장난 준비돼서? 안 돼 안 돼 프레디 프레디 컴온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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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비 통해 스프리 고 아침마다 어떻게 이런 길을 보면서 일어나죠? 호텔도 아니고 오 어디에 앉은데? 거기 앉아? 네 사이가 거기는 안 돼 거기에 앉을래? 생각보다 воспilation 한번에 포스트가 뜬다 도저히 어디에 앉아? 거기 앉아? 거기 앉아? 아 거기 앉아 거기 앉아 거기 앉을래? 응 거기서 쓰셔도 돼 네 어떻게 가야 되는지? 네 그러면 포스트가 뜬니다 어제 온 거야? 오늘 온 거야? 일부러 레디 포 컬렉트래 맛있어? 다행이다 싫어하는 거 알면서 왔어 게저비가 없어요 개인접시 생유 이거 꽤 매운데? 응 응 비가 다시 오네 비가 다시 오네 나는 전통 오늘도 날씨가 좋군요. 짠 저희 이제 드론 찍으러 갑니다. 드디어 찍어보는 저희가 갈 곳은 더들리 페이지 보호 지역입니다. 오 그러네? 드디어 드론 개봉입니다. 여기 무슨 관광객들도 왔는데? 그렇게 유명한 곳이야 여기? 짠! 네? 뭐야? 한국의 관광객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구나. 부끄러운데? 아 보인다. 아 부끄러운데? 왜 너무 꼬리. 그 촬영 눌러야 돼. 오 그러게 zijn. 오 그러게 하는게 Always what I'm living for, Say I'll never waste my time. I'm all you want. 소 means you have to go to the physician. 데 Institute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냐? 데 코 때 안정적이야. 오늘도 퇴근을 하고 왔고 오늘 드디어 동생이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는 날입니다 캐리어 두 개 다 하나씩이지만 그래도 좀 가져다주면 마음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가서 퀴 받아오라고 했어요 밥 먹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메뉴는 시작할 때 일찍 시원하게 쓰면윽니다 베벅 안전한 물을 와 겁나 맛있겠다. 비록 이런 겁니다. 끝나고 드론 날리러 갑니다. 여기 아래에 있는 위치를 갈 거예요. 내셔널파크에서는 못 날려서. 여기 봐봐. 전 런칭하면 안 돼. 다른 스팟에 왔습니다. 로즈베이 비치에 왔어요. 여기도 짰는데? 뭐야 뭔 레이스야? 여기 완전 멋진 곳에 왔네요 저희. 저희 드론 찍는데 관심 많은. 저장공간 무겁다는데. 갈맥시. 이 똑똑한 놈이 알아서 집을 간다고요. 아 근데 한번 날려보자. 어디? 조종해보자. 그래. 저희 지금 이제 얘네 짐을 집에 데려다 주러 갈 겁니다. 이걸 먹으면서 가겠어요. 드디어 이 테이블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. 이 테이블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. 오늘 점심. 차가겠다. 오늘 현장이 굉장히 멀고 추운 곳이에요. 1시간 반 걸립니다. 그곳의 날씨는 7도. 최고 10도. 추악이죠. 가기 싫죠? 왜 이렇게 안 좋아? 울어. 울어. 이게 어떻게 울어? 누나 최악이다. 누나 최악이다. 누나 최악이다. 이렇게. 알파카 알파카. 어! 화물이 늘어났다. 이 바람을 헤치고 나가야 합니까 제가? 네. 엄청난 곳입니다. 에어비앤비 같은 겁니다. 예쁘죠? 여기는 사실 지난번에도 왔던데. 여기 알파카. 저희 지금 페인트 사러 왔습니다. 여기는 저번에 저희가 여행으로 온 덴데. 따로 왔네요. 근데 너무 춥네요. 여기는 한 번 들어오면 몇 주씩 들어갑니다. 지난번에 와서는 이 아내를 칠했거든요. 커질 것 같아. 춘장이 들어갔네. 먹는 소리 났는데 나한테 안 먹어. 지금 씻고 나왔고. 오늘 3시에 출발했는데 현장에서. 집에 도착하니까 5시고 씻고 나오니까 5시 반입니다. 현장에 너무 멀어서 빡쳐요. 지금 빨리 밥을 준비해서 먹고. 오빠가 또 테니스에 간다 그래가지고. 전 좀 여유를 오늘 즐겨보려고 합니다. 더워? 왔다. 예시 보라방스. 아. 알지. 낙도마. 날에 또 한인마트 오다. 어우 더워. 이 잠바는 아니었던 것 같아. 오늘의 냄새가. 저렇게. 진짜 싼데? climber. 잠도마. 나 진짜. 알지않고 하시라. 손 참아. 나는 용수차림 간. 준비. 사랑해주세요. 누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